홍경빈! 다운로드가 원장님입니다. 자, 날씨가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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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. 찢어 주셔 마주가 너의 처음 인생이었어 소요한 아내 맘에 잠 잊고 담속에 가로우지 아 난 담자에 네가 할 게 모습이 날다와 함께 만들었을지 이런 나한테 가져왔어 약속들만 남이 있을 거야 처음을 쳐도 담속의 친구처럼 우린 너의 감이 없었으니까 내가 눈빛을 거면 눈빛을 거면 날 알 수가 있어 나의 감이 없었으니까 이럴게 아무 사랑이 없냐 정료되면 안 되살아 다시 한번 취득 박수 박수 하아! 더 크게 다 죽어도 그런 만나가 좋아서 약속들만 할 수 없냐 처음부터 다 좋은 친구처럼 오늘 날씨가 비올면서 즐기고 두 분의 주변 다 날씨가 그리쌈고 앞으로만 두 분의 주인공 이별게 다 보살라 그리쌈고 저녁의 마음으로 다 날씨가 그리쌈고 두 분의 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